모델링 일곱 번째 시간은 욕실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간단한 형태니까 작업하실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뒤쪽에 창으로 들어오는 라이트 이것만 모델링 할 때도 같이 넣어주면 아무래도 공간감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사이즈를 좀 결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천장은 2500 정도 하고요 이 폭은 120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 폭은 옆에도 폭이 있으니까 이쪽에 사진 카메라 찍은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폭은 한 3m 정도 한 다음에 이 공간만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스를 이용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도록 하죠 이 카메라에 있는 쪽은 나중에 좀 더 키우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일단 만들게요 이 폭은 지금 이 폭이죠 여기는 2000 정도 하겠습니다 넓이는 3000 정도 하고 높이는 2500 정도 이 박스 안에 지금 저 욕실을 넣을 거예요 이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박스는 일단 에디태블 풀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의 방향을 뒤집겠습니다 안쪽을 저희가 모델링 하기 때문에 벽체의 두께나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보이는 벽면 내부 벽면만 모델링 하는 식으로 작업할게요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그리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플립 하겠습니다 플립하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바깥쪽 면 안쪽 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바깥쪽 면은 색상을 갖게 되고 안쪽 면은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안쪽 내부를 잘 보기 위해서 백페이스 컬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투명하게 안쪽 면만 보이게 되죠 사실은 바깥쪽 면이 보이고 안쪽 면에서 봤을 땐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죠 일단 루버에 가려서 창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루버를 먼저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루버 이쪽에도 이제 도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판이 막혀 있는 걸로 저희는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수전 있는 부분 형태도 박스를 기본 형태 1200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1200짜리 박스를 일단 탑에서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모두 오프 한 다음에 박스를 만들게요 1200으로 하고 400정도 500정도 하고 높이는 350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스냅을 이용해서 벽면에 딱 붙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면이 저희가 보는 방향입니다 바닥면에서 올릴 때 350이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정확하게 바닥면에서 정확하게 위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릴 건지 생각하시고 올려야겠죠 한 750 800정도 현재 위치는 0으로 만들고요 800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반을 하나 놓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디테일을 잡도록 하고 현재는 이런 거 메스 형태를 잡는게 중요하니까 탑에서도 가운데에 있지 않죠 얼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X축으로 센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거울면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박스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뒷면을 잡아서 뒷면 Shift 드래그 하시고 복사 하죠 오브젝트로 미러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형태도 아예 잡아주도록 하죠 엣지를 잡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두께가 필요하잖아요 두께도 만들 건데 먼저 다른 물체에서 떼어낸 물체 이렇게 떼어낸 물체들은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쉘 명령을 이용해서 유리 두께를 지정하도록 하죠 이때 안쪽으로 두께를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뭐 6mm? 6mm 정도 하죠 6mm 정도 유리의 두께가 6mm는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6mm 정도 하고 안쪽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완전 반사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유리로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 거라서 벽에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을 할 건데 이쪽 면을 선택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중에 이렇게 뒷쪽 면에 해당하는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쉘 명령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에디태블 폴리로 컴퍼팅 한 다음에 다시 폴리곤을 선택하면 그 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탑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Y축 방향으로 살짝 벽면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저희 모델링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겹쳐 있으면 재질이 제대로 표현 안 될 수 있으니까 살짝 떨어뜨리는 거죠 이 면은 저쪽 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완전 반사를 줬을 때 면의 방향이 이쪽을 보고 있어야 반사 재질이 제대로 표현되니까 이 면은 플립을 시킬 겁니다 플립 그렇기 전에 같은 물체에서 하나의 면만 플립이 되면 이 모서리가 이상하게 되니까 이 물체를 디테치 명령으로 떼어 낼 건데요 디테치 그리고 엘리먼트 이 물체 안에서의 떨어져 있는 물체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떨어져요 모서리가 그 다음에 플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앞에 유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유리 쪽을 보게 되는 거죠 면이 이 이 아이디는 1번으로 지정하고 혹은 2번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1번 Ctrl I를 해서 나머지 유리를 사용할 거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얘는 2번으로 지정하시면 되죠 유리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 폴리곤에 있는 스무싱 그룹은 클리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죠 굴절이 제대로 먹게 됩니다 더 하고 싶으시면 더 하고 싶으시죠 이 바깥쪽에 있는 엣지 이 엣지죠 이 엣지들을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바깥쪽 것만 선택할게요 이쪽 거 그 다음에 챔퍼를 살짝 줄게요 이렇게 디테일을 살짝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은 완성 1번, 2번이 있죠 모델링 할 때는 재질까지 기본 재질까지 적용해 놓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v-ray 재질을 하나 끌어오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모두 숨기고 멀티스톱 오브젝트 재질을 하나 가져오고 v-ray 재질 하나 두 개 1번, 2번에 연결하죠 멀티스톱 오브젝트는 두 개를 지우겠습니다 1번은 완전판사 2번은 유리가 되죠 라이브러리가 있을 경우에 라이브러리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나 그 다음에 완전판사 크롬 뭐 이런 걸 적용하시면 되죠 모델링 할 때 완벽하게 재질을 넣고 가면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넣고 가는 게 좋고 없으면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리플렉션을 최대치로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판사를 하니까 그 상태로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니까 유리 재질 같은 경우는 프리넬, 리플렉션, 굴절, 최대 이렇게 해 놓으면 투명하죠 투명한 그림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절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름은 미러라고 해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재질 적용해 놓고요 이렇게 되죠 두 개의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거울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백페인트 글라스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고요 옆에 있는 루버 형태도 만들기 위해서 이 벽면에 있는 면을 뜯어내서 가져가도록 하죠 이렇게 근접하게 가져가고 오브젝트로 떼어내야 되겠죠 퍼스펙티브에서는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U키 눌러서 오토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선택한 물체만 쉐이드된 상태로 보이게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 옵션은 뷰 메뉴에 쉐이드 셀렉티드 단축키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창을 만들 건데 창의 크기를 이렇게 엣지 커넥트를 이용해서 만드시고 위치 이동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크기를 정하시면 되죠 이 정도만 하죠 폴리거는 익스트루드 하고 저 면은 윈도우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detach 해놓고요 오브젝트로 detach 그 다음 숨길게요 일단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숨겨놓고 여기다가 라이트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바깥쪽에 태양만 만들어도 되겠네요 물체축은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일단 하이레 시키겠습니다 루버를 만들죠 루버 형태가 여기보다 살짝 튀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서도 살짝 뜨죠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 있고 천정에서도 여기 거울에 반사된 거 보니까 살짝 내려와 있네요 사진을 잘 참고하시면 해답이 보이죠 기본적으로 테두리 부분을 확인해 보면 작은 루버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죠 두께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내려오고 위 아래 잡아주는 것들 가운데 원형으로 쭉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있네요 아래쪽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양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 가운데 좀 얇은 게 잡아주고 있는 형태로 저는 만들게요 왠지 그래 보여서 사진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러려면 위 아래에 있는 형태를 먼저 떼어낼 건데 루버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위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위 아래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하겠습니다 이 챔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두께까지 이렇게 아래 두께까지는 챔퍼 하셔야 겠죠 그래야 모델링이 가능하니까 폴리곤 선택을 하고 디테일 디테일 위에 있는 에디폴리는 삭제합니다 그래야지 원래 원본 상태가 남게 되겠죠 여기 엣지로 연결해서 루버의 개수만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스물다섯 개 정도가 되네요 농담이고 세볼 수 없으니까 대충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커넥트 합니다 스물다섯 개를 커넥트하면 엣지가 스물다섯 개가 되는 거고 만약 50개를 하면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해서 스물다섯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커넥트를 50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되는데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하고 폴리곤 두 개를 선택해야지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 선택하고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서는 닷 루프를 실행하면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실행이 됩니다 선택이 되죠 컨트롤 i 하고 삭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루버 형태가 만들어진 거 같네요 엣지를 살짝 더 챔퍼해서 면을 좀 날릴게요 열려있는 부분이 살짝 넓었으면 좋겠어서 챔퍼하고 아주 미세하게 이만큼만 날리겠습니다 오픈 여기가 좁아지는 거죠 여기는 넓어지고 빛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는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놓고 물자의 측은 중앙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얘는 아래 받쳐주는 거니까 두께를 얇게 하고 얘는 좀 더 두껍게 만들게요 쉘 명령을 줘서 앞에서 사용했던 셀렉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시고 15에 15 이 정도 하죠 15에 15 하고 아래 위에 있는 거는 셀명령으로 11에 11 두 개를 선택해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물론 그럴 일은 없는데 좀 더 줄일게요 좀 더 줄일게요 12에 12 하고 얘는 8에 8 이렇게 할게요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압실해 보여서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에 잡아주는 라인이 또 하나 가죠 이것도 만들겠습니다 래프트 뷰에서 보고 라인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라인 그리고 루버의 중앙에서부터 저쪽 중앙까지만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 버텍스를 끝까지 끝에 있는 루버까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라인이 만들어진 곳은 0,0 지점이기 때문에 얼라인 명령으로 Z축 센터에 맞추면 이렇게 중앙에 딱 놓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라인이지만 renderable enable to be port 해서 원형에 잡아주는 형태 이렇게 반지름을 두께를 이렇게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는 20 이렇게 해 놓으면 중간을 잡아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5 정도로 스플라인에서는 위치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죠 사진을 보시고 여기 이쯤에 하나 하나 아래쪽에 Shift-DRAG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만들면 완성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 얘들도 만들어야겠죠 조금 전에 그 스플라인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하고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90도 로테이트 무브에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버텍스 위치 네 바닥으로 들어가도 상관 없으니까 스플라인은 이동시킵니다 만약에 태양을 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놓으면 안 되고요 태양을 쓴다면 바닥을 막아야겠죠 그죠 조금 이따 막는 걸로 위에도 똑같이 이것들을 위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렇게요 천장을 뚫고 올라갔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놓으면 지금 루버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금속이라면 아이디를 가져야겠죠 나머지는 나무라고 하고 얘는 금속이라고 하고 다 물체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에 재질 아이디를 재질 아이디를 2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루버에는 재질 아이디 1번을 주도록 하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나무 재질을 줄 거기 때문에 나무 재질 주실 때는 이런 박스 형태는 꼭 언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UVW를 박스 형태로 주시면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맵 크기를 생각해서 저는 1500으로 할게요 그래서 박스 형태로 주시고 나중에 맵을 넣을 때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 XYZ축 방향을 바꿔서 루버 형태에 맞게 맵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거죠 얘는 옆으로 가 있잖아요 역시 드래그 UVW를 드래그해서 같이 넣어주고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똑같은 크기가 적용된 거죠 이렇게 아이디가 적용이 되면 루버들은 모두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룹 이렇게 해놓고 수전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얘도 겉에 있는 것 3개 3개의 면을 이렇게 Ignore Backpacing을 선택하고 작업하시는게 좋습니다 선택하고 Detach 클론을 이용해서 Detach 하신 다음에 나머지 원본은 그대로 남겨줘야겠죠 그래야지 이처럼 살짝 두께를 가지고 살짝 올라오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Shell 명령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표현하고 싶으시면 Shell 주기 전에 Shell 주기 전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를 주실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옆에 면은 디테일에 따라서 옆에 면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모서리로 이렇게 겹쳐지면 상관이 없고 지금 얘는 모서리로 겹쳐졌네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운데만 나누면 되고 이렇게요 Connect 그 다음에 Connect하고 그냥 나누면 이 틈이 안 생기겠죠 챔퍼를 아주 미세하게 오픈합니다 틈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고 Shell을 줍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 하신 다음에 역시 모서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모서리는 다시 한번 챔퍼를 아주 미세하게 주죠 그 다음에 오픈하시고 오픈하고 오픈되면 여기 이제 면이 열리기 때문에 보더를 이용해서 캡으로 그 부분을 막아야겠죠 이렇게 막아줍니다 버텍스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거를 살짝 위로 다 올려주고 살짝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사각형으로만 아래로 파여 있기 때문에 안쪽은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사각형으로 파는 부분은 인셋을 하셔도 되고요 인셋 사이즈 스케일 조정하셔도 되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이용해서 엣지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커넥트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일단 나누시고 스위프트 루프로 이쪽도 나누고 이쪽도 나누죠 위에 있는 이면 엑스트루드로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여기다가 이 녀석도 만들어야겠죠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 때 이 벽면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벽면에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높이는 조정하시고 나머지 형태도 역시 오토 그리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실린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에 이런 실린더 터보 스무스를 줄 건지 아니면 하드하게 모델링을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터보 스무스를 나중에 주게 되면 면이 많이 생기죠 그냥 일반적인 손잡이기 때문에 좀 하드하게 모델링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고 높이 방향으로는 선이 필요 없으니까 사이드는 40 정도 하면 둥글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둥근 건 아니고 하드하게 할 경우에는 60 정도로 좀 더 둥글게 보이게 해야 이 꺾어진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시면 더 좋고요 에디테블 폴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해 가시면 더 좋습니다 인셋 그리고 익스트루드 한번 하고 또 한번 하죠 얘가 손잡이죠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 익스트루드를 노멀 방향으로 로컬 로마 살짝만 익스트루드 해서 손잡이 형태를 만듭니다 OK 하시고 안쪽에 있는 이면은 여기 뭐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셔서 형태를 만드시고 안쪽으로 살짝 베벨로 넣어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바깥쪽에 있는 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그 다음에 챔퍼를 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3D 맥스의 챔퍼는 스무승 그룹을 기본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진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죠 여기도 꺾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밑에 있는 오토스무스를 사용하도록 하죠 클릭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데 안쪽까지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오토스무스를 다른 걸 주시면 된다 이 번호를 스무승 그룹을 그러면 여기가 딱 끊어진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3D 맥스 가지고 있는 챔퍼의 단점인데요 엣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챔퍼를 주고 싶을 경우에는 쿼드 챔퍼나 2015 버전부터는 기본으로 들어왔죠 이런 걸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부드럽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에디트 앱 폴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측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냥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린더나 라인이나 이런 걸로 편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앱을 폴리를 컨버팅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로테이트 해야 되겠죠 축을 중앙으로 놓고 로테이트 로테이트 이걸 찌그러뜨리면 두께가 바뀌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하고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해야죠 레프트에서 보고 잘라내실 때는 에디탑을 폴리에 보면 퀵 슬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냅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을 가지고 잘라내 놓으시면 됩니다 잘라진 거 폴리곤을 이렇게 해서 삭제 아래쪽도 제가 임의로 자를게요 잘라내는 게 똑바로 잘라야 되니까 퀵 슬라이스 말고 폴리곤을 선택하고 슬라이스 플랜을 쓰도록 하죠 스플릿 슬라이스 플랜 로테이트에서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수평으로 스냅을 오픈 한 다음에 이 위치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하면 잘립니다 엘리먼트에서 선택하고 삭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쉘 명령을 주면 물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보더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물체 모양이 왜 이상하시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쉘을 주면 기울어져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폴리에서 보더를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면 수평인 상태에서 스케일이 조정이 됩니다 보이는 데만 얘도 안 보이겠죠 근데 근데 모서리 챔퍼를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인셋이 필요하니까 꼭 필요해요 엣지 루프 그 다음에 챔퍼를 한 번만 주도록 하죠 그래야지 여기에 갭이 있는 것 같은 물체를 결합한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뒤쪽에 있는 건 이 물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고 사이즈를 조절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고 얘들은 같은 재질이죠 이렇게 해서 그룹 재질 하나를 같은 재질로 주시면 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중에서 금속 재질이 있으면 금속 재질을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거 적용 라이브러리에 자주 사용하는 그 거울 재질이 있으면 그냥 거울 재질 가져다가 바로 쓰시면 됩니다 거울 유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거울에 지정해 줘도 되죠 이거 많이 쓰는 거니까 세팅을 해 놓고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라이브러리에 이쪽에 문만 만들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라이트 넣고 한번 테스트 렌더링 하는 걸로 밑에 밑에 쪽에 이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 물체의 바닥면을 뜯어서 폴리곤 바이앵글 아래쪽 거 쉬프트 드래그 이쯤에 놓고 오브젝트 이 물체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바깥쪽에 있는 이면만 삭제하면 될 거 같아요 삭제 안쪽에 있는 엣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컨트롤 리무브 셀 명령으로 두께 주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측면에 도어가 있으니까 벽면 하나를 더 만들죠 이렇게 쉬프트 드래그 하시고 오브젝트 물체 선택 엣지를 드래그 이렇게 볼 거에요 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죠 셀 명령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겠습니다 축은 중앙으로 된 거 같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을 사용할 거라면 이 바닥에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디테치 해놓고 카피해서 플로어라고 할게요 원래 면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 원래 면은 익스트루드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 놓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맞겠죠 뜯어내 놓은 플로어 여기에는 나무 플로어를 만들거나 그러면 되겠네요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만들어 놓을게요 간단하게 오브젝트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형태를 잠깐 보면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게요 이 사이즈는 250에 길이는 뭐 2000 250 갭을 좀 띄우죠 2mm 베벨은 없게 하고 높이는 20 정도 하고 인터랙티브 크리에이트 에서 만들 건데 지금 얘가 선택되어야 됩니다 바닥면 선택이 된 상태로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 위에 이런 바닥면이 만들어지죠 옵셋을 없애면 방향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고 길이를 더 많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저희는 길이를 다 한 통으로 쓰도록 할게요 완성이 되면 창은 닫으시고 이 높이를 저희가 20만큼 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20만큼 내려야겠죠 그래서 무브를 현재 위치를 0으로 마이너스 20만큼 밑으로 내리고 이 바닥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플로어 물체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링은 다 된 거 같고요 얘는 사이즈를 좀 키우죠 벽면 안쪽으로 이쪽 측면에 저희는 이제 윈도우는 만들지 않았는데 V-Ray 라이트를 만들게요 오토 그리드는 오픈 한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 만들 건데 이 벽체만 남기고 라이트 스냅을 걸어서 창 크기에 딱 맞게 만들겠습니다 이동하고 바깥쪽에 놓고 로테이트해서 안쪽을 바라보게 하죠 네 이 라이트는 스카이 라이트 포탈로 만들겠습니다 심플을 체크하시고 Subd는 테스트용이니까 16 정도로 만들고 바깥쪽에 V-Ray Sun을 하나 만들죠 창 밖에서 들어오는 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V-Ray Sun을 살짝 기울여서 스냅오프 만들겠습니다 스카이 라이트 만들어야 겠죠 옆으로 살짝 기울여 놓겠습니다 다 됐네요 이제 물체를 모두 보이게 한 다음에 렌더링 하기 위해서 카메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 렌더링을 이 정도로 하겠다 렌더 셋업 창에서 이미지 크기하고 비슷한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뭐 1000에 600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높이 방향으로 커스텀 높이는 1000 넓이는 600 락을 걸어 놓으시고 Shift F 보고 싶은 방향은 지금 여기 보면 요 모서리가 보이는데 모서리에서 이렇게 각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 각도 이쪽 각도 이렇게요 모서리 이쪽 각도 이쪽 각도를 보시고 어디를 보고 있나요 이 사람의 시선이 이 거울에 이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 그 정도가 이 중앙에 오게끔 한 다음에 P 자를 누르시면 퍼스펙티브가 이 뷰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를 빨리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뷰를 만들고 카메라를 만드시면 되죠 카메라가 만들어졌네요 실내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앵글 같은 경우 이걸 조정하셔야 겠죠 35 정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비네팅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정하시면 되죠 나머지 확대 축소도 조정하시고 렌더링을 걸 건데 카메라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바깥쪽에 빠져 있는게 보이실 텐데 카메라가 이렇게 밖에 빠져 있으면 렌더링이 안되겠죠 그래서 이 벽체 이 벽체를 바깥쪽으로 살짝 익스트루드 하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카메라를 안쪽에 집어 넣는 거죠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네요 이제 렌더링 하실 때 모델링을 위한 렌더링이기 때문에 인바이로먼트에는 V-Ray Tune을 추가하시고 투명도는 0.4 정도 렌더 셋업에서는 V-Ray 프레임 버퍼 오버라이드 재질로 밝은 회색 190 정도 되는 회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90 정도 되는 회색으로 재질을 하나 세팅해 놓고 그걸 사용하시면 더 좋죠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는 빼놓고 작업을 하시면 더 좋죠 재질을 줬기 때문에 거울을 이렇게 빼놓고 렌더링을 거시면 거울은 제대로 거울처럼 렌더링이 됩니다 OK 하시고 저희가 거울 재질을 얘로 바꿔서 넣어 볼게요 나머지 렌더 옵션은 테스트 렌더 옵션입니다 세컨드리 바운스는 라이트 캐시로 라디언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라이트 캐시는 500 셰팅에서 다이나믹 메모리 리미트 이런 작은 공간에서는 필요 없는데 그냥 0으로 해놓고 하는 걸 습관으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0으로 렌더링 걸어보죠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태양의 위치나 이런 걸 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윈도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윈도우가 생기고 유리가 한번 맞게 되면 이 빛이 약간 수면하게 되죠 밝은 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처럼 하려면 윈도우를 만들고 유리 재질을 주셔야 좀 더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이 됩니다 카메라 셔터 스피드를 살짝 조정하고 태양의 위치로 살짝 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는 45 정도로 조정할게요 그리고 태양도 위쪽으로 좀 더 올려서 이렇게 하고 오전은 따뜻한 걸 원하시면 0으로 투비디티는 2.0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빛을 만들게 하고 서비티는 16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하죠 다시 한번 렌더링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좀 더 손보시고 이제 재질을 잘 넣으셔서 좀 더 실제 같은 사진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더 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링 할 때 이제 맵핑이나 이런 것도 방향을 보시면서 기본 UVW를 주시거나 언랩 UVW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빨리 마지막 세팅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